자 오늘의 게임은 신자 국산 익스트랙션 장르로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인 게임이에요 벨레브입니다. 스팀에 가셔서 위시리스트 팔로우 하시면 정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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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은 댓글 그리고 디스크립션 참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죽이고 약탈하고 파매하고 그리고 3인까지 되는 이제 팀전인데 오늘 게스트도 있어요. 해마티엘입니다. 하이 바다생물이에요. 갑시다. 오늘 해마티엘이랑 시참까지 해서 트리오로 플레이할 겁니다. 전사 마법사 사제 도적 동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시자라고 새로운 클라스도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뭘 할 거냐고 묻는다면 어차피 김시랭님은 도적 말고 있나요? 뭐요? 저 다 잘해요. 아 근데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테크트리가 있어서 전문화를... 아니 어차피 어차피 도적할 거잖아 무슨 어? 저는 전사는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어떻게 되시죠? 아 이거 초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야 스팀으로 초대된다. 아 진짜? 편하다 편하다. 첫 판은 일단 둘이서 한 판 할까? 맛보기로 둘이서 한 판 하고 이제 두 번째 판부터는 시참해서 3인큐로 돌리도록 할게요. 아니 뭐 상점에서 저희 뭐 살 거 없어요? 아 맞네. 이 게임 상점이 있네. 경매소도 있어. 경매소로 이제 다양한 등급의 무기를 사면 강해지겠죠? 아니 우리 둘이서 하죠. 오케이 오케이. 자동매칭 켜져있는 거야? 켜져있는데? 아 그래? 어? 야 매칭 빨라. 뭐야? 매칭 금방이네? 됐죠? 오케이. 자 우리 남쪽으로 와보자. 남쪽으로. 나 이거 상자 못 가고. 비범번 상자. 난 평범번 상자야. 오 잠깐만. 나 맞았다. 나 맞았다. 나 맞았다. 왜왜왜왜. 유저 있어. 유저 있어. 아 뭐야. 돌쥐. 파밍해. 파밍해. 나 봉대 좀 가볼게. 많아. 뭐가 많아. 다 먹어. 이거 가죽장갑 저거 내가 쓸 수 있나? 클라스에 따라 쓸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궁수랑 도종만 돼. 내꺼 아니야. 어 잠깐만 야. 매우 상자 있어. 어 밑에 좀 도와도 돼. 나이스 나이스. 와 나 이거 떠온보여. 뭐야 뭐야 이거. 뭐..뭐 나오? 희귀모자. 뭔데. 어 이거 이거 내가 하자 할게. 전사 건 내가 챙길게. 네. 상대강 하면서 우리 지금 돈 벌어야 돼. 우리 지금 가난해 지금 아무리. 맞아. 우리 지금 0원이야 지금. 호파지 이런 거 다 문은 안 돼? 여기 옷 건너 가나? 어 저기도 상자 하나 있는데. 위에 있고 있긴 한데. 오른쪽으로 그럼 건너가자. 조금 더 파밍을 하자. 나 왼쪽 뭐 있어? 어 얘네 좀 쎄 보인다. 야 뭐야. 아 개 아파. 이케 뭐 있어? 아. 아니 이거 템 떨어져 있는데 뭐지 저거? 야 여기 있었나보다 여기. 야 이거 근처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 어디로 갔을까? 근데 여긴 또 안 털었는데? 어 밑에 밑으로 갔다. 아이템 밑에 있어.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파밍 안 돼 있어. 여기 아니야. 약간 오른쪽으로 왔나봐 오른쪽으로 어 우리 캠프파이어 안 할거지? 피 한 번 채우고 가자 캠프파이어 열게요 저... 보호해주세요 에헤에에 그래요 저 클레일게요 싸우세요 볼게 탑 먹었어? 아싸 아... 따뜻하고 좋네 피도 찾고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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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니예요. 잠깐만 얘들 두개 저어 보이는데 ahora 오 지금 goed 아퍼 아 나 다운 나 다운 어 너 떨어지야 아이고 시랭님 아 이거 뭐야 마이크 소리 들리네 상대방 마이크 소리 와 이거 상대방 마이크 소리 들리는구나 마이크 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시랭님 뭐야 그러냐고 아니야 왜 이거 없네 아니 이거 들리는구나 상대방한테 형이 몰랐는데 자 지금부터 시참 가겠습니다 우리 디코 끄고 인게임 마이크로 하죠 아 그럴까? 인게임 마이크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게임이 깔끔하더라고 우리 시청자분 마이크 고장이네 괜찮아 괜찮아 듣기만 해도 돼 덤벼라 3인퀴 들어와 첫판 졌지만 두번째판부터 안져 왼쪽 왼쪽 하나 어 피했어 어 도망갔어 거리 줘도 돼 거리 깜깜깜깜깜깜 밑에 밑에 궁수 술로 걸었어요? 나이스 여기 그거있다 캠프파이어 좀 보고가자 갬성 이런게 갬성이지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망했어 안돼 안돼 상호장 뭐야 이거 와 상호장 안풀어져 와 풀었어 풀었어 와 DC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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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몇 개 있잖아 내가 내 거 할게 내가 내 거 내 거 쓰자 내 거 아니 체력상 때문에 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드하냐 아니 쉽지 않네 딜러가 좀 고생이 많네 이거 딜러들이 지금 어 뭘 못하네 이거 계속 쳐먹고 있네 이거 다 찬거야? 이거 끝인가? 어 이거 끝이네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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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키똥이야 아키똥 이거지 이거지 좋았어 아키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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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도 등급이 있네요 어 낭상인? 뭐야 얘 어 영수 뭐야? 어 서사 아이템 서사 무기 오 이거 신기하다 근데 이게 개 비싸 2700원 오 응급 야 이거 인게임에서만 살 수 있나보네 근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그거 아니야 떠돌이 상인 약간 그런거 아니야? 자 여러분 힐 부터 하죠 힐 부터 우리 지금 주무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 이게 확실히 힐 되는게 좋긴 하네 엄청 오래간다 오래가고 든든하고 원 오는 것 같은데 10초 남았어 오케이 이제 왼쪽에 보스 보인다 보스? 어디에? 저거 보스 아니야 매맨? 아 나 맞았어 나 안보여 어 그러네 여섯이 여기까 보인 것 같아 아 내 보스 어 쟤 쟤 쟤 쟤 탈출 하나 있다 왼쪽 끝에 아 안보여 어디있어? 아 저기있네 아 저기있네 한명 나가죠 실액 나갈까? 하하하하 하세요 아 혼자서 깜스러워치지게? 아니 누군간 살아야 될 거 아냐 돈을 벌어야지 개인주의 진짜 어? 아니 억울하네요 아니 탈출해야 될 거 아니야 평생 살 거야? 어? 아니 같이 탈출하셔야죠 어느정 팀이랑 같이 있다가 어? 탈출구 다 찾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가면 되는거죠 어? 그걸 또 혼자서 나가려고 그래 왼쪽 위에 하나 오른쪽 밑에 하나 어? 어? 다 쳐졌네 어? 다 나왔다 나갔다 가자 가자 어? 나갔다 야 맨 왼쪽이 있는거 같네 야 맨 왼쪽이 있는거 같네 보호가 보호가자 저는 나갑니다 김칠 거기 있어? 하나 더 있어? 몇개 있어? 얼마나? 하나이? 아 그래? 그럼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잡아줘 갈게 잠깐만 그러면 나 칸이 너무 많이 남는데 칸 좀 채우고 가야지 잡팀이라도 먹어야지 그렇지 어? 20초 남았다 어? 잠깐만 아 살아났어 살아났어 좋았다 비싼가 얼마지 50원 맛이 없다 이게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나보네 300원 짜다 정수 몬스터 정수는 캐릭터의 스탯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정수는 캐릭터가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업그레이드를 하면 정수를 깰 수 있네요 이렇게 다른 걸 갈아내려면 삭제시켜야 되나 그런거 같은데 아 이거 빼야겠다 이거 어차피 스탯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정수는 캐릭터가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 지금 경매장 통해서 무기 샀거든 경매장이 무기가 싼거 같아요 나 덕분에 검 비범무기야 가자 가자 레츠고 레츠고 뭐야 누가 이렇게 쎄? 나 아니야? 야 이거지? 아 맛있네 맛있네 야 그거다 아까보다 엄청 쎄서 지금 36나온 길 차이가 어마무시하네 어 잠깐만 너무 많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있어 자 들방! 야 오른쪽에 보스 있거든요? 보스 트라이? 잡아봐? 어떻게 해 우리 무기 쎄서 잡을 수 있지 않나? 한번 해보죠 잠깐만 잠 못해보죠 근데 이거 그거 조심해야 돼 다른게랑 있다 아 확인 확인 다 잡으면 되지 다 잡으면 되지 막기는 해 어디에 어디에? 보스 잡아봐? 어 트라이고 오케이 꽂는다 오 뭐야 야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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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걸었어 어 이거 개쎄인데? 야 잡음 너무 많아 잡음 잡음 붙어 잡음 붙어 오 많이 빠지iert 오우우야ll 도망가 너무 아파 피싱 해 오우ё 오우우야 야 수아 주아오 도망가 도망가 세워 잠깐만 fly 오우우오오 잠깐만 타임 잠깐만 타임 잠깐만 잠깐만 우리 뛰어나가 죽었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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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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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빼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한 명 살려줘 한 명 살려줘 계속 백팽해 백팽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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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피 없거든 이거부터 잡자 그냥 잡아 잡아 야 올렸어 올렸어 나 다운 나 다운 어그로 빠졌어 야야야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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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아아 안되겠다 아 이거 죽으니까 저기 빠지네 어그로가 아야. 저건 나중이잖아. 저건 아닌 거 같다 아직. 어.. 야야야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마. 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마. 왜. 왜 그러지. 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안 갔잖아. 우리 캠프 파이 하지 않을래? 아니 너는 무서운데. 아까 밑에 있었는데. 저거 피해서. 가자 일로 가면 뭐가 없을 것 같고. 가라 다시 만나면 우리 다 죽어. 자 여러분, 헬르터 빠르게 하자. 오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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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오케이 다 잡았어 야 개모한데? 돌진! 올렸어 올렸어 나이스! 자 캡파 열게요 일단 빨리 저기 하자 피치의 의자 너무 아프다 아 따뜻해 편안 우리 근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그냥 보이는 쪽도 다 쓰여가면 될 것 같아 상자 이게 3개까지 밖에 안되네 뭐야 엉? 다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야야야야 왔잖아 왔잖아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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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어그로 빼 어그로 빼 유정이 일단 어그로 빼 이거 나 육체에서 부팡이 들어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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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이야 두명 뒤로 쭉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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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의신 써가지고 살짝 간부로 들어갈게 아 아아 아아 풀리셨네 빼 빼 빼 빼 이거 이거 안될 때 아니면 내가 들어갈게 그 나 돌진하는거 있거든 돌진한다 갈게 어? 꽝 야 강인종 안녕 괴물 멈었어 잡았어 잡았어 빡빡빡 안 할까봐 안 할까봐 빡빡빡빡 스페이스바 누르고 개빨리 뛰어 스페이스바 누르고 어딜가 어? 어디가세요 선생님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디가시라고요 에이 안되지 템 주셔야죠 어딜가 얼마나 맛있는지 나 뒤에거 나 뒤에거 먹고 오 개맛있고 개맛있고 음 너무 맛있잖아 선생님 롭드 아니 괜찮은데 잠깐만 내 뒤에 내 뒤에 안바티 내 뒤에 안바티 또 있어 오케이 나 돌진 10초 남았다 나 여기 숨어있어요 오케이 간다 아냐아냐 더 더 빼고 더 빼고 들어가자 어 지금 들어갈게 간다 들어가 올렸어 올렸어 빡빡빡 하나 잡았어 디디디디 오케이 둘 잡았어 라이스 터나 라이스 터나 라이스 터나 빡빡빡 나이스 죽을려고 아하하하 절대 안 죽을게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요 아이고 전사 돌진 좋네 좋은데 어 왕이 아니 개 좋은데 바로 진영 흔데기 미쳤는데 아니 얘들 쓸먹으니까 미쳤어 아 빨리 루팅하자 어 나 뭐 빨리 먹을래 오오 야오 맛있어 맛있어 얘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인간이도 맛있어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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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을 다 해줘 아 아니 알아서 그냥 딱 차려 오시는데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나 이제 뭐 안 먹어도 되겠는데 나 이제 배 나 배부른데 이제 어 나 풀 나 풀이야 풀 나도 나도 풀이야 날개 이제 흰색깔은 슬슬 버려야겠다 아니 붕대 이거 은근 은근 비싸거든 붕대 챙겨야 돼 나 나 파밍 끝났어요 그래요? 너도 끝났어요? 응 나가줘? 하추구 찾아보자 아니 개 맛있는데? 나 왼쪽에 있어 왼쪽 나 이거 타고 갈게 뒤에 목걸이 하나 응 오케이 나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저도 갑니다 탈출 중 굉장히 성공적인데 이번 레이드? 개맛있고 탈출 탈출 모든 유저를 다 잡았다 나이스 올킬이야 올킬 아 좋았다 좋았다 너무 좋았어 야 밑에 싸운 눈 아니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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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진한다 들어갈 때 한 번에 들어가야 돼 이거 매복 조심해 얘 뺐다 어딜 뺐지? 위로 간 거 아니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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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들운 둘당 라스트 하나 빡빡빡 나이스 카 짬분 소리 다시 Rei 와 갈뻔했다 와 진짜 개 아슬아슬했어 아슬아슬했어 진짜 캠프하이오 캠프하이오 와 되게 자막사행이다 아까씨 저 이거 뭐지? 애들 스턴 잘 먹여가지고 아쉬운 부분 전사건 파밍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렇게 락되어있네 얘 법사인데? 법사를 주셔야겠네 오 뭐야 아쉬운 것 같다 아쉬운 것 같다 돌진 나 전설상자 먹었어 뭐 나왔어? 야 나이스 나이거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후아그룹상자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후아그룹상자 오 뭐야? 3개가 나오네? 아 이거 눈치마다 다른가봐 어떤건 하나짜리 어떤건 3개짜리인가봐 좋은데? 위에 큰 보스 어 잠깐만 앞에 돌진이 줄게 잡아먹어 잠시만 다른이 돌진 성을 받았어 디벅폭 걸었다 빠빠 딱 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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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방금 다 돌진 아니야 돌진 아직 아니야 나 다운! 잡았어! 살려주고 아래있다 아나다! 아나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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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함정! 안 돼! 안 돼! 아 이게 이렇게 되냐? 바로 따라오네 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애들 그거 빼자 애들 스킬 같은 거 빼게끔 하면 될 듯 방금 뭐야? 쟤네들 원거리 특화거든? 빼야 돼? 문 열어봐 박는다! 박을게 벌써 박았어 아 나 죽었어 아 까비 하나 잡았다 나이스! 와 개 세다 갑자기 개 아파 아니 나 피 거의 3분의 1 남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네? 오 저거 저거 봐 와 뭐야? 얘네 이렇게 파 뭐야 저거 야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뭐가 있어? 아 있네 박는다! 박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애들 키 많이 꽂았거든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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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 디버프 빡빡빡 나이스! 나이스! 손실 아주 좋아 복 어이 범 아주 좋아 오 나쁘 오오오 리자드 조심해요 이거 이거 먹어 중대 먹어 엄청 먹어 나오는데 막 치료해야 돼 노마 오빠 어 약간 아니 벌써부터 약간 그게 느껴지는데 잘하는게 어 여기 그거 아닌가 그 던전지대 같은게 있는데 그러네 미로처럼 생겼네 오 뭐야 느낌이 다른데 아 이미 여기를 다 탈고 갔네 에픽상자 이런게 있네 와 황금상자 느낀다 레어상자 아 이런데서 파밍하는구나 아 야 이걸 이걸 알아야 되네 이거 너무 늦게 알았다 여기 와야겠다 다음부터 어 다음엔 여기 오자 와 뭐야 이거 이거 자 에픽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제발 에픽 궁금하다 뭐 나올까 초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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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위로 가야되나 아래로 가야되나 어 소리난다 싸움소리난다 싸움소리난다 어 뭐야 오 그런데? 박는다 박았어 와 이걸 와 이걸 피해? 이쪽에 소리난다 야 잠깐만 야야야 왜왜왜왜왜 위에 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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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야 여기 다 입어 돌진할게 간다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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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벅사 노리해줘 하나 올렸어 하나 올렸어 아 얘 겟달 벅사 노리해줘 벅사 노리해줘 위에 위에 겟달 라임 내가 버스답고있어 버스잡고있어 아니야 너 이쪽으로 붙여줘야 될 거 같은데 아냐아냐 아냐 얘 잡아야돼 여기 전사가 겟달인데 오 이렇게 오 나 죽겠다 제발 제발 와 너무 아프다 아 exploitation 으아아아아아 Village 이 정도면 됐다. 어떻게 한번 도전해봐? 리트라인? 리트라인 고! 와우, 크다. 나 올렸어. 오, 저거 배 아픈데요? 잠깐만요, 이거. 막, 가능?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야, 저기 에픽 있거든? 두 명이 어그로 끌고 한 명이 에픽을 먹자. 가자. 자, 누구죠? 쫄다곤 잡아야 돼? 쫄다곤 잡아야 돼? 까봤어, 까봤어. 오케이. 에픽 까는 중. 어, 까봐, 까봐. 다 까. 이야, 까길 잘했어요! 뭐가 나왔어? 전사의 보석 상자 나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나 이 상자라면 더 깔 테니까. 나도 지금 까는 중. 어그로 끌어봐. 어, 다른 데 어그로 다른 데 끌린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우리 브로우야. 어, 쟤 버그 올렸다. 아니가? 쟤, 쟤. 쟤, 쟤 진짜. 어, 건들면 안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어, 우리팀 죽는데, 우리팀 죽는데?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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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어그로 끌어게. 오오오오오오오. 어, 내가 어그로 끌었어. 아, 내 도망가워, 빨리! 나, 나 이거, 나 간다, 나 간다. 오 오오오오, 다 갔어. 아, 미안해, 나 가버렸어. 나 타버렸어 야 이거 얼마냐? 얼마야? 얼마짜리 먹었어? 340원 어딜 또 치코리타를 하고 있으려나 오케이 꽝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왼쪽 위로 올라가는 줄 확인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앞에있다 선생님 어디가시나요 내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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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 내 쪽 나 나 돌아간다 그러면 각 보이면 근데 얘들 쭉 뺐는데? 떼라 오 뭐야 괜찮아 괜찮아 P관리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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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잡았어 어 거의 잡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섰지 아 아 아 겟탈 겟탈 하나 나이스 하나 잡았다 하나 잡았다 이리로 와있어 와 나이스 나이스 어때 둘째 어? 보라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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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쐈 얘는 초보템인데 오마이 이러면 없겠는데 어 잡.. 잡나? 가는? 어? 잡는다? 어 잡는다 와 대기 되네 오 F 상자 열어 열어 어디 열어 맛이 없는 오빠야 전사 성기사 보탬 바지 오 나이스 좋은데 땡큐 땡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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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락스터너야 마무리 칠게 와 나 꽝 잘했다 나이스 오케이 아 뭐야 나 걸렸어 됐다 갑니다 오 내가 죽었어 죽었다고? 잡았어 잡았어 서프라이즈 감히 내가 없을 때 우리 팀원들을 노려? 넌 죽었다 아주 좋아요 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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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앞에 어 앞에 있네 가라니까 바로 가네 나 느려 혼자 싸운다 혼자 싸운다 아니 불짓 빵 빵 했어 길로 잡는 중 범서만 잡는다 범서만 잡는다 범서만 잡는다 오케이 하나 써봤고 잡았어 범서만 마무리해 오케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보라색깔 감사합니다 박치기 개고트 미쳤어 용예천 두꺼 발출합시다 어? 가나야? 응 가나는 개오바야 오바야 이게 여러 개 나오는 거랑 하나 나오는 거랑 모양 차이가 있나 어? 이거빛 두 개네? 나가세요 이리 오시면 될 듯 저 먼저 갑니다 와 맛있는 거 먹긴 했네 탈출 좋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소 네 고생하셨어요 해마시 안녕 네 재밌었습니다 옙 오늘 해마티엘이랑 듀오 그리고 우리 프로까지 해가지고 3인 시참으로 신작 벨레브 광고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평가로는 재밌어 특유의 매력이 있어 게임의 재미 그리고 게임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요 순환이 잘 되는 거 같아 그리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파밍을 하는 데 재미가 있죠 상대를 죽였는데 좋은 템이 나오면 호!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한타 싸움도 이게 솔로로 할 때랑 다잉큐로 할 때랑 다잉큐로 할 때 한타 싸움에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 첫날인데 첫날 기준으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레브였습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스테이로 숨겨주세요 도와줄게요 아멘